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공정을 중국 업체로 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건, 뉴스데스크가 2주 전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 핵심 제보자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 한 곳이 기술 유출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MBC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검찰은 반도체 핵심 공정을 유출한 이들이 반도체 장비 기술까지 빼돌리려 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 사무실,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다는 내용의 한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우리말도 들려옵니다. MBC는 2주 전 18나노 디램 공정자료에 중국 창신메모리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직후 중국 현지의 핵심 제보자가 MBC의 기술 유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현지 반도체 장비 업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이 업체의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다른 장비 회사는 5년에서 10년 걸리지만 우리는 2년에서 3년이면 완료한다. 이것이 자신들의 속도라고 선전합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이 두 갈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출신 김 모 전 부장이 7년 전 창신메모리에 취업하면서 핵심 공정과 함께 기술 인력을 넘겼고 최근 김 전 부장이 새 장비 업체를 세워 삼성전자 협력 업체의 장비 기술까지 추가로 빼돌리려 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과 공범들이 빼돌리려 한 건 증착 공정에 쓰이는 퍼니스 장비. 이 장비 안에서 웨이퍼에 얇은 막을 입히는데 이 막을 여러 겹 쌓는 기술만큼은 국내 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부장과 공범들의 국내 비밀 공장도 확인해 이들이 만들고 있던 유출 장비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협력 업체에서 퇴사한 공범이 퇴사 전 야근하는 척 미리 도면을 빼돌린 뒤 경기도 안산의 공단에 공장을 차리고 버젓이 모방 장비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검찰이 확보한 장비는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협력 업체 측은 검찰 조사에서 연간 최대 수천억 원대 피해가 예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범 김 전 부장에 앞서 지난달 협력 업체 전 직원을 먼저 구속한 검찰은 반도체 공정과 인력 유출, 장비 기술 유출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